먹구마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뼈야장국집 원당원에 방문했습니다 원당원은 고향외국어고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매장 앞에 넓게 주차장이 있어 차량을 갖고 방문하기 편합니다 매장은 입식 테이블 10개, 자식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뼈야장국 단일 메뉴고 감자탕은 테이블에서 끓여먹는 메뉴입니다 뼈야장국을 주문합니다 주문하고 5분 정도 지나서 뼈야장국과 반찬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겉절이, 깍두기, 고추, 양파와 된장입니다 직접 담근 된장의 색이 특이합니다 밥은 미리 담아져 있고 뜨겁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소스를 소스 그릇에 담아줍니다 뼈야장국 위에 우거지가 있습니다 우거지 위에 빨간 양념장이 특이합니다 뼈 1번입니다 살이 많이 붙어 보입니다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뼈 2번입니다 뼈 1번보다 크기가 큽니다 뼈 3번입니다 크기가 뼈 1번만 한 것 같습니다 뼈 1번부터 꺼내서 발라줍니다 젓가락으로만 긁어도 살이 잘 떨어집니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발라진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씹힙니다 발라진 고기를 듬뿍 집어 먹습니다 고기는 소스를 찍지 않아도 간이 배 있습니다 남은 고기는 숟가락으로 떠 먹습니다 우거지를 먹어봅니다 우거지는 잘 삶아져 질긴 부분 없이 씹힙니다 우거지가 국물을 머금고 있어 촉촉합니다 우거지의 양이 많습니다 우거지입니다 질긴 부분이 없어 좋습니다 우거지 마무리입니다 뼈 3번입니다 젓가락으로 살을 발라줍니다 뼈 3번에서 나온 고기는 이만큼입니다 뼈 3번에서 나온 고기는 이만큼입니다 뼈에서 바른 고기를 소스 없이 먹습니다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고기를 듬뿍 집어 먹습니다 남은 고기는 숟가락으로 떠서 먹습니다 뼈 3번 고기 마무리입니다 숨어있던 우거지를 먹습니다 뼈 2번 고기는 발라서 밥과 함께 먹기로 합니다 젓가락으로 살을 발라줍니다 뼈 2번에서 나온 고기를 모두 국물에 담아줍니다 남은 밥을 국물에 말아줍니다 잘 말아진 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게 한 입 떠먹습니다 고기를 담아 듬뿍 떠먹습니다 우거지와 고기가 따라 올라옵니다 우거지와 함께 떠먹습니다 고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가 적당히 식어 손으로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남은 밥을 떠먹기 위해 뚝배기를 기울여줍니다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남은 밥을 싹싹 긁어 떠먹습니다 원당원 뼈의장국 고기는 빈 그리스로 대신합니다 원당원은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뼈의장국만 전문으로 해온 뼈의장국 전문점입니다 뼈의장국의 고기는 부드럽고 우거지는 질기지 않게 푹 끓여졌습니다 영업시간도 길고 브레이크 타임이나 판매 수량 제한이 없어서 언제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지만 주차장이 넓게 구비되어 있어 차량을 갖고 방문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 없이 30년 전통의 뼈의장국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